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료의 판변TV의 박한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대습상속과 유료분 산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4-267-620 박혜료입니다. 판례공부 요진을 다한 것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이 상고인이고 피고는 망인의 손자들입니다. 구상금 소송이었는데 결국은 유료분 소송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인의 자녀들이 폐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망인은 원고 등을 포함한 5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5남매를 두고 있었어요. 그 중에 피고들은 장남의 처와 손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처와 손자들이 있었는데 피고들의 아버지, 장남이 먼저 사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5남매 중에 장남이 먼저 죽고 장남의 처와 자녀들, 손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모랑 작은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망인이 15년 10월 29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니까 망인의 재산이 상속이 되죠. 상속이 되는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대습 상속으로 해서 손자들이나 처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고들이 처와 손자들은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니까 상속인은 제외되죠. 나머지 재산은 형제들이 받게 되는데 문제는 망인이 생전에 2011년 2월 9일날 부동사가 현금을 처와 손자들에게 증여를 한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큰아들한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증여하고 큰아들이 다시 밑으로 내리면 두 번의 상속수를 내니까 그냥 한 번에 주는 겁니다. 처와 자녀들에게. 그래서 처와 손자들에게 한 번에 2011년 2월 9일날 아들에게 줄 부동사 현금을 다 증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유료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유료분 상전 시 생전 증여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때 공동상속인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뉩니다. 이게 이제 유료분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유료분은 어떤 사람이 상속 사방자로부터 재산을 많이 증여를 받은 겁니다. 많이. 얼마나 많이? 상당히 많이. 많이 증여를 받으면 그 증여가 원래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분의 1. 1이 2분의 1. 내가 원래 다 포함했으면 증여까지 다 포함했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이다. 그런데 그 1억. 2분의 1. 1억. 1억에도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유료분입니다. 그게 유료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분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상하방 당시의 상속 재산을 확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생전 증여액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 생전 증여액에 확정을 할 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상속인의 증여액을 합산할 때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다 포함시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증여액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다 합산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공동상속인의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거 이 경우에는 1년 전에, 사망 1년 전에 안에 한 것만 포함시킵니다. 문제는 이거죠. 상속 포기를 했잖아요. 지금 처하고 손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공동상속인의 지휘처럼 4년 전에 증여액을 포함시켜서 유료분을 계산할 거냐. 아니면 상속이 아닌 사람처럼 1년 전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킬 거냐. 이게 핵심이고 이것을 대적 상속에서 적용하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본을 뭐라고 하자면 유료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은 생전 증여액을 모두 포함하는 게 맞다. 그런데 상속인이 아니거나 and 상속 포기 시에는 모두 사망 1년 전에 증여액을 다 빼버린다. 다만 법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사망 1년 전에 하거나 악의인 경우에는 1년 전에 것도 포함시키는 거죠. 악의라는 거는 나머지 상속인들한테 재산을 안 줘야지 못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는 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악의가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년 전 거는 다 제외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대적 상속도 적용되고 따라서 처와 손자들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1년 전에 증여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료분 침해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실무에서는 이렇게 손자들에게 생전 증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다시 넘겨주면 두 번의 상속수를 내니까 한 번에 넘겨주는 건데 이때 자녀에게 증여할 글을 이중 상속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여할 격세 증여 세대를 넘어서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아들이 사망할 경우에 대수적 상속이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는 이렇게 이혼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자녀들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많고 이럴 때 이렇게 생전 증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유료분 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유료분 침해에서 이럴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유료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손에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상속이 다 게시가 됐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따라서 상속 포기를 먼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상속이 일어났을 때 내가 생전 증여 받은 것이 훨씬 많다. 그리고 실제 재산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상속 포기를 하는 게 내가 받을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게 맞다라고 하면 포기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의 건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요즘 유료분에 관한 대법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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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